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6월 별편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에 여러분들이 써주신 영화 리뷰를 모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3년이 넘게 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시작 전에 저희가 11월 중에 강신의 영화제를 위해서 청취자 설문을 마련해서 돌릴 예정인데요. 청취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설문을 모아서 12월에 강신의 영화제를 오랜만에 청취자분들과 함께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제가 알림방송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개봉작 중에서 스크린 숫자 1위는 토이스토리 4입니다. 1336개. 흥행 1위도 토이스토리 4입니다. 340만명. 애니메이션이 340만명을 동원했었습니다. 대단한거죠. 토이스토리 워낙 충상팽들이 많기도 하고 그렇죠. 얼마전에 또 관련한 외전이 나오기도 했었구요. 제가 이렇게 스크린 숫자를 언급하는거는 스크린 독가점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는데 제가 방송을 시작하는 초창기 그때는 스크린 숫자 1000개가 넘어가면 독가점이다 이런 얘기 썼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스크린 숫자 2000개 넘어가면 이제 완벽한 스크린 독가점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요새도 스크린 1000개 2000개 넘어가는 영화들이 있지만 극장가가 옛날처럼 활기를 띄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스크린 독가점을 비판하기도 시의적절한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 코너를 녹음하면서는 계속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이스토리4는 이 당시에 청취자분들이 보신 분이 안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6월편에서는 토이스토리4 리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제가 6월 3일날 어느 가족을 보고 남겼습니다. 황금종녀상 수상작이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크크. 우화 같으면서도 현실의 그늘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묘한 태도를 갖고 있더군요. 사회적 약자를 완벽한 선인, 착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은 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나 가난함을 약간 낭만적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의심이 들긴 하더군요. 극후반에야 아들 쇼타 캐릭터의 입을 통해서 이 가족의 행태가 행동이 범죄임을 영화에서도 인식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이 점은 후반에 이 가족의 아이러니와 그 아이러니를 넘어서는 가족애를 보여주는 흐름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노림수가 딴 데에 있는 거죠. 가난하더라도 나름의 행복과 즐거움이 있고 각자 사연이 있는 만큼 강한 연결고리로 맺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난함이 잘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난을 전시해서 얼마 전 논란이 된 단어인데 라고 써놨네요. 불행포르노 라는 그렇게 전개되는 건 피해야 하겠지만 극중 설정이 굉장히 가난한 가족이잖아요. 집안이 좀 어질러져 있고 입은 옷이 꾀재재하면 가난한 건가 가난하지 않다면 관객에게 이들의 범죄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거죠. 즉 가족이 범죄한다는 걸 납득시키기 위한 용도로써 가난이 활용된 느낌입니다. 방점이 가난에 있는 게 아니라 범죄하는 가족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도 원래 제목이 만비키 가족 나쁘게 보면 사회적 면제부를 주는 느낌 어쩌면 그냥 제가 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건지도 모르죠.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들이 가난하다 이런 느낌 이미지로는 뭔가 가난한 것 같은데 그게 잘 체감이 안되더라고요. 역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극중에 나오는 주인공 가족이 굉장히 이미지로는 부잔데 의리의리한 집에 탄다던가 비싼 차를 끌고 다닌다던가 그런데 막상 영화를 보다 보면 그들의 부유함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화의 가족이 그렇게 가난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지로는 뭐 충분히 그게 보이지만 영화 나다니엘 블레이크에서는 인생 막장 끝에 여성의 성매매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굉장히 서글프게 처리되죠. 이 영화 어느 가족은 그냥 평범하게 여성이 유사 성매매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게 일상처럼 영국과 일본의 성 관련된 그런 인식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만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을 같이 평가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아무렇지 않게 도둑질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들이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이들을 대해주길 감독은 바랬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들이 뭘 하던지 간에 그 행위가 아니라 이들 자체의 존재 이건 이들이 가족이 되는 과정과도 매기타야 했죠. 과거 사연이 무엇이든지 간에 유괴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서로 가족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이 뭘 했던 간에 그냥 내 옆에 있는 그 가족 그 자체로 서로 끈끈한 가족계가 생기는 그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한 묘사가 적었던 게 아닌가 이건 영화 결말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개인적으로 이 결말이 좋았는데요. 제3자인 경찰의 입을 통해서 서로 배신한 것을 알게 되고 상처를 입지만 도둑질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가족은 그 배신 행위도 이들의 인연을 해방할 수 없었죠. 다시 예전처럼 하나의 공간에서 살지는 못하지만 아빠라고 소리 죽여 불러보기도 하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진실을 아들에게 전하고 텅 빈 집을 다시 찾아오고 떠나는 아들이 탄 버스를 뒤쫓아 뛰어가고 난간 너머 누군가 오기를 혹은 누군가 찾아왔음을 설레어 보기도 하죠. 사회 일반 상식의 눈으로 이들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TV나 경찰이 말하는 것이 이들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들의 가족이죠. 그리워할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 속 일상 한켠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미소 없이 사는 사람도 가족도 많으니까요. 같은 일본 영화 너는 착한 아이에서 나온 배우 두 명이 이 영화 어느 가족에서 나란히 경찰로 나와서 이 가족을 신문하더군요. 재미있는 연결점이었습니다. 그 영화도 가족 관련 영화인데 뭔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데이비 백곤님이 답글로 오강신은수다님이 이 작품 비판하시니 기분이 좋네요. 저는 이 공간에 후기를 비교적 좋은 쪽으로 남기려고 하는 편인데 이제 좀 더 가감 없이 남겨야겠습니다. 저도 후후 강신은수다님께서는 좀 눌러서 절제해서 적으시는 건 맞죠? 아마 이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요새는 리뷰 쓰는 공간이 한 척하기 때문에 좀 신랄하게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요새는 덧글로 저 불면증 요새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흑흑 살려주세요. 전 잠을 잘 못 잘수록 시니컬해진답니다. 반대로 숙면을 취하고 다닐수록 무뎌져요. 여러가지에 무관심하거나 너그러워진 것 같아요. 요새도 불면증이 심하신가요? 3년이 지났는데 저도 잠을 좀 예민해서 잘 못 자는 편인데 아 잠을 잘 못 자면 확실히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죠. 네 제가 본 어느 가족이었고요. NY닉스님께서 6월 3일 날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신호님 크리드 2탄 감상했습니다. 복싱 영화의 바이블인 로키 시리즈의 대를 이은 작품인 만큼 복싱 화면 연출은 발군이고 로키 시리즈가 갖고 있는 특유의 투박함에서도 따뜻한 감동도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뻔한 스토리 전개가 오히려 기생충으로 어지러워진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게 해줘 좋기도 했고요. 아 제가 로키를 제대로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크리드 시리즈도 제대로 보질 못했네요.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일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 일본 애니메이션 시리즈1은 정말 재밌게 봤는데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았거든요. 로키 4탄에서 로키의 상대였던 구소련의 이반 드라고 이 캐릭터가 로키에게 패한 후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이후 아들 빅터 드라고에게 혹독한 훈련으로 복싱을 가르치면 절치 부심합니다. 그리고 크리드 1편에서 챔피언에 오른 과거 로키 1편 2편에서 로키의 상대였던 흑인 복서 아폴로 크리드의 아들 아도니스 크리드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구소련의 복서의 아들이 아들들끼리의 싸움이네? 그런데 아폴로 크리드는 로키 4편에서 바로 이반 드라고와 경기를 하다 사망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아도니스 크리드의 입장에서는 원수의 아들이 자신에게 챔피언인 나에게 도전을 해온 셈입니다. 뭐 그 이후론 뻔한 전개입니다. 좌절했다 다시 훈련해서 결국 승리 그리고 후려는 빰빠라바빠빠빠빠 하는 로키 주제가 까지요. 그래도 이런 뻔한 얘기가 가족에 특히 부정과 잘 버무려지고 또 화려한 연출과 화면이 더해져 제법 괜찮은 영화가 된 느낌입니다. 이 정도 만듦새라면 추억파리 영화라는 오명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3편이 제작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편 마지막 장면에서 처럼 이제 로키를 놓아주는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이 사악한 헐리우드는 분명 로키의 죽음까지도 팔아먹을 것 같습니다. 크리드 1편 2편 모두 괜찮은 영화입니다. 2편이 보는 재미는 더 있고요. 2편 모두 추천합니다. 크리드 3편이 2023년 내년이죠. 3월에 개봉할 예정이라는 뭐 그런 뉴스가 있긴 한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거 재밌겠는데요. 이거 3년 전 써주신 건데 제가 까먹고 있었거든요. 저도 한번 시리즈를 로키 1부터 쭉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연말이나 이런 명절때 이럴 때는 시리즈를 몰아보린 게 재밌잖아요. 제가 시리즈 몰아봐야 된다고 정해놓은 게 몇 개 있는데 이것도 좀 제 목록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말에는 시리즈죠. 그리고 제가 6월 6일날 어스를 보았네요. 얼마 전에 제가 녹음했던 NOPE의 감독이 만든 바로 직전 작품이죠. 겟 아웃의 감독 신작 당시 청취자들께서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평을 이 어스를 보고 써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래 들어 가장 재미없게 본 영화입니다. 저도 제가 싫어하는 부분들이 아주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 있다군요. 성경 예레미야 11장 11절이 자주 나오는데 그렇다면 영화 곡성처럼 자막이나 나레이션으로라도 한번 읊어줘야죠. 그냥 겉먹들린 상징 배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고요. 실제 그 성경 구절과 영화가 서로 맞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화는 일종의 전복 혹은 혁명을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구절은 문장 그대로 제안과 심판을 말하고요. 영화 속 악당이 무섭나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연출이나 나와 똑같은 존재가 멀뚱히 서했다면 순간 무서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 말은 관객이 무서워했냐는 겁니다. 머릿속에 추상적인 공포가 아니라 정말 관객이 신체적으로 소름이 들 정도였냐 라고 묻고 싶은 거죠. 아이가 악당들 중 하나를 죽이는데 그냥 이 정도 악당들이었던 겁니다. 음 제가 이 공포에 대해서 아직도 좀 아사무사합니다. 진짜 공포라는 게 뭘까? 공포라는 개념? 영화가 주는 이 공포라는 개념이 뭘까? 이게 좀 아직도 좀 헷갈려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공포가 진짜인가? 아니면은 좀 말초적으로 유치하지만 뻔하지만 말초적으로 주는 공포가 진짜 공포인가? 아니면 두 개를 잘 섞은 게 공포일까?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계속 읽어보죠. 쓸데없는 장면이 많습니다. 이야기 전개가 아니라 분위기 조성 또는 인물의 심리 묘사 등을 위해 장면을 활용하는데 그 분량이 지나치게 지루하고 많습니다. 격투신도 일본 영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보다 더 재미없었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 감독을 샤말란 감독의 견주더군요. 분명 둘 모두 표면과 이면을 따로 훌륭히 구축하는 능력이 있죠. 그러나 샤말란 감독은 정서이고 이 감독은 시사적 메시지를 이면에 구축하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서를 구축하는 게 삼천만큼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샤말란 감독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겟아웃의 성공에 이어 만든 어스는 감독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것 같고요. 속뜩이 말하면 자폭이 심해진 거죠. 자의식 광인 주제의 그 자체는 의미심장하게 볼 측면이 있긴 합니다.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초벌에 나오는데 이를 계급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인간 띠 익기 운동은 어쩌면 스스로 주체적인 존재라는 어필일 수도 있고요. 결말의 반전은 이 계급 문제가 인간 본성 즉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계층적 욕망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갑과 을 관계에 있던 사람 중에서 을이었던 사람이 갑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 그 위치를 구수하고 만끽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전에 당했던 갑질을 또 다른 의리이나 병에게 행하게 되는 거죠. 졸부들이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일반 서민들 굉장히 무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뭐 근데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며 볼 필요는 없는 영화 같다. 이렇게 써놨고 덧글로 위에 적은 제 해석이 맞다면 그 악당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설정 묘사한 것은 좀 문제 아닐까요. 주인공 가족이 그들을 공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명백히 그 악당들이 주인공 가족을 야간에 기습하잖아요. 공포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그 악당들인데 왜 이들을 용납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영화 개봉 때에 나의 내면의 악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나의 악이 나를 공격하는 거죠. 또 나를 대체하려고 하고 이렇게 써놨네요. 덧글들은 제가 좀 이해가 안되네요. 뭘 의미하려고 했던 건지 6월 7일날 제가 더스케어도 보고 써놨습니다. 황금 종료화상 수상작이죠. 스웨덴의 어느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를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딱히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요.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 중이고 주인공이 소매치기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여러가지 파생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재밌게 봤고요. 제가 그동안 영화에서 보고 싶었던 것들이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중요하죠. 자연스럽게 나오더군요. 일종의 진보적 유토피아가 얼마나 허위와 위선 그리고 예술뽕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나름의 풍자로 보여줍니다. 예컨대 연대와 약자 보호를 말하는 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꽤 큰 후원금을 받는데 거리에는 거지, 노숙자들이 동량을 하고 있는 화면을 교체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편집은 자주 나오더군요. 노골적인 편집인데 예술 얘기는 진지하게 듣다가 밤 얘기 나오니까 질서 없이 우르르 몰려가는 군중들 연회에서 바보 같은 행위 예술을 보며 온갖 고초를 겪는 관중들과 그 연회장 밖에서 비를 맞으며 잠을 청하는 노숙자를 교체해 편집해 보여주기도 하고요. 남자 주인공에게 노숙자가 치킨 관련 음식을 사달라고 하면서 양판을 빼달라고 하죠. 선뜻 그 요구에 응하면서 진보적 연대의식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 주인공은 그 음식을 그냥 탁재에 툭 던지고 떠납니다. 짜증이 난 거죠.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까탈스럽게 주문을 양판을 빼달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주운대로 먹지 이런 생각인 거죠. 이처럼 이 영화는 진보 지식인층, 예술뽕 맞은 엘리트들 그리고 심지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까지 대놓고 그 위성과 허위를 까발리며 모두 까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영화에서 사회적 약자는 선한 인물, 착한 인물로 그려지죠. 이들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돕는 게 당연한 도덕적 책무로 묘사되고 그걸 이행하면, 즉 관객이 연민하면 도덕적 우월감에 도취되는 연출이 나옵니다. 전 이거를 줄곧 비판해왔고요. 이건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타자화시켜서 일종의 편견 안에 가두는 작업입니다. 네, 이거를 제가 저번 방송편 무슨 영화 보셨나요? 5월달 편에서도 기생충 리뷰 때 한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써놓고 있네요. 동화 반복이지만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하튼 이 전력을 써오고 있는 진보 진영은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람 그대로 봐야 합니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때로는 더 거칠게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폭력적이기도 하죠. 때로는 더 악하거나 악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매우 무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점을 말해야지 지금처럼 이들의 개성과 현실을 하얗게 지워버리고 그 위에 백치미를 갖춘 조작된 선한 인물을 그려놓는 건 영화와 현실을 유리시키고 많은 이들을 오히려 극우로 튕겨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실제 일어나는 현실의 현상은 좀 인정하자 이런 말인 거죠. 소외받는 자들을 도우려는 세력이 오히려 그들을 도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게 되는 셈이죠. 덧글로 영화에서 멀쩡한 사람은 극후반 남자 주인공의 쇼핑백을 끝까지 지켰던 것 같은 노숙자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처럼 모두 가게를 시전하면서도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신뢰와 양심에 대한 호소를 멈추지 않습니다. 영화 결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 재미나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당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 주인공이 안심하면서 다시 양심의 반대편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데이비백곰님이 답글 써주셨네요. 데이비백곰님이 이거 추천해주셨던 것 같은데 오 더 스퀘어 부셨군요. 작품 괜찮죠? 크크 이 작품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영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순애 수사님의 의견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백치미 맞습니다. 그들을 뭣도 할 줄 모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착한 바보로 보이게끔 포장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사실 저도 사회적 약자는 선한 인물이다. 착한 인물이다라는 전제를 밑바탕에 깔고 사고하고 행동했던 적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나마 더 생기니까요. 현실 그대로 생각하자면 그들이나 나나 각자 도생에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솔직히 저는 적선을 그리 좋게 보진 않습니다. 해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선한 행위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긴 하는 건지 그래도 몇몇 단체의 기부금이나 물자원조 형식의 기부는 정기적으로 꽤 장기간 해왔으나 그 단체들이 믿을 게 못되더군요. 이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되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도 미술관 입구에 당신은 사람을 믿습니까? 혹은 믿지 않습니까? 라고 적힌 버저가 놓여있고 관람객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당 버저를 누르고 택한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믿지 않는다 쪽 입구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을 겁니다. 믿고 싶은데 못 믿겠어요. 당신의 수다님께서는 주인공의 말과 행동의 이해에 공감되진 않으시던가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기에 작품 감상하면 좀 더 자성하고 각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이미 한껏 저러고 다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에 대한 답글로 제가 또 길게 써놨는데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후원하는 거 또 단체를 후원하거나 개인을 후원할 수도 있겠죠. 그 후원하는 돈이 어떻게 쓰든지 간에 좀 쿨하게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후원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싶지만 그렇게 마음이 되지 않죠. 나의 후원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가지 않거나 혹은 그 사람이 그 후원을 딱히 고마워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그건 기분 나쁘죠. 후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죠. 저도 그런 기분을 몇 번 느끼기도 했고 뉴스에서도 그런 여러 후원 단체의 비리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성경에 보면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행하는 선한 일들이 다 하늘에 쌓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급에 쌓인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제가 믿는 개신교에서는 선한 행위가 구원과 아무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건 또 오해하면 안 되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갑자기 종교 얘기를 하여튼 그래서 하늘에 상급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되도록 좀 쿨한 척하면서 후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도 쉽지 않은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스케어 읽어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썼네요. 6월 10일 날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4화까지 보고 썼네요. 성실하게 본 것은 3화 4화입니다. 욕 엄청 먹고 있는 500억 이상짜리 시즌제 드라마입니다. 무려 상고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조선 시대에는 나올 법한 기술이나 소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시즌이 준비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는데 그 뉴스 본 지도 제가 한참 됐거든요. 아직도 후속 소식이 저는 아직 보질 못했어요. 저만 보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 전 이거 보고 싶습니다. 아스달 연대기 저는 재밌게 봤기 때문에 아스달이란 곳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의 음모, 암투, 사랑 등을 환타지 장르로 그리고 있습니다. 1화 2화는 초반 설정이 나옵니다. 욕 엄청 먹었고 상당히 어설프게 느껴졌습니다. 3화, 4화부터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빠르게 정해됩니다. 이때부터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출이 딱히 좋다거나 시나리오가 특별히 좋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환타지물을 좋아해서 초반 1화, 2화의 장회를 넘고 3화, 4화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판 왕자의 게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고요. 그냥 시대 배경만 상고, 고대의 시기이고 다른 평행세계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편할 듯 합니다. 욕하면서 보긴 싫거든요. 다른 평행세계에선 상고시대인데 비단옷이나 현대풍 장신구가 나올 수도 있고 말투도 21세기 대한민국 말투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장동근, 김옥빈, 김지원, 송진기 등이 주요 인물로 나오는데 송진기씨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요. 김지원씨 연기 좋고요. 송진기씨가 이제 또 새로운 드라마, JTBC 드라마 나온다고 하던데 김옥빈씨는 그 특유의 어투가 계속 나옵니다. 이 주요 인물들이 새로운 시즌에 나올지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긴 하고 6화씩 나누어서 시즌1, 시즌2를 보내고 하반기에 시즌3를 방향할 예정이라더군요. 이 세번째 시즌이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 제작비 500억 이상 들었기 때문에 자꾸 왕자의 게임과 비교하는데 그건 왕자의 게임 제작비 수준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작 스텝 숫자 자체도 격이 다릅니다. 저는 이런 환타지물 또는 상고 고대 시대물 제작은 반기는 편입니다. 그러나 꼭 굳이 이런 대규모 제작비를 드려야 했나 하는 점은 의문이고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먼저 소규모로 경험을 한 뒤 대규모 제작비를 썼으면 어땠을까. 좀비 붐을 일으킨 무려 그 부산행 영화도 제작비가 100억 제음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에 출연한 주요 배우들의 해당 출연료가 가장 궁금합니다. 제작비 대부분이 배우 출연료로 소진되지 않았을까. 현재 시청률은 미스터 선샤인 초반과 비슷한데 제작비만 따지고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네요. 이 드라마가 좁게는 인간들의 욕망을 다루고 있는데 넓게는 어느 것을 보여줄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제작비가 투입된 작품은 웬만해서 망하면 안됩니다. 훅폭풍이 너무 큽니다. 영화 성냥파리 소녀의 재림을 떠올려 보십시오라고 제가 써놨네요. 그 이후로 대규모 제작비가 들어가는 영화들이 한동안 안나왔죠. 이 영화 망한 뒤부터. 제가 본 아스달 연대기 드라마였고요. 에너아닉스님이 6월 10일날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시대님 아직 기생충 감상 안하셨나요? 강시대님의 감상편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 예상해보면 설국열차와 옥자보다는 후하지만 살인의 추억보다는 아쉽다는 평을 주셨듯 하네요. 너무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좀 무서운데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시지? 영화 쿠로스크를 봤습니다. 러시아의 핵잠수함 쿠로스크호가 탑재하고 있던 얼의 폭발로 해저에 침몰하게 되고 결국 전원 사망하게 된 실화바탕 영화입니다. 단순한 내용이지만 문제는 생존자를 확인하고 구조할 시간이 있었지만 열악한 러시아 해군의 구조장비 문제와 무엇보다 당시 최신 핵잠수함이었던 쿠로스크의 공개를 꺼려서 다른 서방 국가의 원조를 거부함으로 결국 한 명의 승무원도 구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살아남은 승무원들이 빨리 사망하길 기다리는 듯한 러시아 고위관리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울어통일 침을 더군요. 당연히 세월호를 떠올리게 하고요. 영화적으로 봤을 때 살짝 지루하기도 하고 또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전 세계인의 영어사랑 영화라서 러시아인들의 영어 대사를 듣는 것도 약간은 고역이었습니다. 정영어로 대사를 취하면 차라리 영화 시작 전에 무슨 사장으로 영어 대사로 제작되었다는 자막을 넣어주던가 아니면 작전명 발키리처럼 독일어 대사를 쓰다가 자연스레 영어 대사로 넘어가는 연출 정도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국가의 존재의 의미와 인간의 목숨보다 위에 있다는 데이의 실체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단 재미를 찾으신다면 보지 마세요. 이렇게 써주셨구요. 이웃집 토토로 이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먼저 NY 닉슨 글부터 토토로가 극장으로 돌아왔네요. 당연히 극장 감상에 주로 갔었습니다. 이런 재개봉 영화는 보통 상영회차도 적고 관객도 적은 편인데 토토로는 2시간 관객으로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영이 되더군요. 와우 관객도 엄청 많았구요. 일요일 감안해도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토토로의 인기가 대단하긴 하더군요. 관객이 많아서 혹시 아이들 천국이 아닐까 걱정도 했지만 정작 아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골수 팬들이 재감상 하러 온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극장에서 토토로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니까요. 확실히 큰 화면에서 보니 좋긴 한데 아쉬운 건 리마스터링이 아니어서 화질이나 음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집에서 사운드바 소리 키워놓고 주제가 따라 부르면서 감상하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아 이 주제가 생각나네요. 지난주 방구석 일렬이라는 예능 프로에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작품에 대해서 다뤘는데 토토로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군요.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고 유익했습니다. 강씨님도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 방송에서 한 패널이 했던 말이 인상 깊었는데요. 토토로는 10대 때 보았던 느낌이랑 20대 때 보았던 느낌 30대 때 보았던 느낌이 다 다르다라고 하더군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0대 때의 고민, 20대 때의 고민, 30대 때의 고민, 40대의 고민이 모두 다른데 토토로를 보면 당신의 고민에 따라 감정이입이 되는 인물도 바뀌고 위로를 받는 장면이나 대사도 달라집니다. 정말 굉장한 실링 영화입니다. 집에 가서 또 보고 싶네요. 언제 이웃집 토토로 싱어롱 상영회 한번 열어주세요. 강씨닌님 이렇게 써주셨네요. 싱어롱 같이 노래 부르면서 토토로 토토로 이런 노래 부르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나이대별로 영화를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 감정이입되는 캐릭터도 다르다. 정말 명작의 조건 중에 하나죠. 순길오빠님도 이거 보시고 써주셨네요. 주말에 토토로 보고 왔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편하게 보자는 마음으로 더빙판을 봤는데 아플사 더빙판은 아이들 천국이었습니다. 그걸 예상 못한 저의 불찰이지만 주인공들이 노래 부르면 진짜 싱어롱 상영관이 됐습니다. 떼창이 장난이 아니다군요 아이들 뭐 저는 아이들은 귀여워하는 편이라 4DX 효과로 생각하면서 보긴 했지만 크크 토토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처음인데 예전에 어디선가 토토로 괴담을 먼저 봐서 그런지 자꾸 괴담만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되었네요. 오 토토로 괴담도 있었나요? 아 저도 이 토토로 보면서 정말 와 이 미어사키 할아버지 정말 천재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제가 미어사키 영화 중에서 전부 다 본 건 아니지만 초창기 영화는 뭐 제가 잘 못 봤고 제일 그나마 봤던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월령 공주 거든요. 근데 토토로 보면서 천재구나 이 할아버지는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월령 공주이지만 음 저도 토토로 다시 보고 싶네요. 뭔가 쓸쓸한 감정도 있고 정말 힐링되는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지금 보면 좀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이웃집 토토로 애니메이션이죠. 비교 감상해보았습니다. 에노야 닉스님이 6월 13일 날 빠삐용 보셨는데요. 요거 옛날 작품 73년 작품과 2017년 작품 둘 다 보셨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삐용 2017년 제작되었다가 작년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로 뜬 레미 말렉 배우 인기에 편승해서 깜짝 개봉했다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던 작품입니다. 그 유명한 1973년 제작되었던 영화 고전 작품인 빠삐용의 리메이크 작품이고요. 원작을 너무 어렸을 때 대충 봐서 그랬었는지 마지막 탈출 장면 외에는 거의 기억이 없어서 그냥 새 영화 보는 기분으로 감상했습니다. 초중반까지는 흥미진질 했는데 중후반부로 가면서 영화가 많이 늘어지더군요. 그렇다고 아주 못 봐줄 정도는 아니고요. 볼만은 한데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 바탕이었다는 건 좀 충격이었습니다. 오 이거 실화였나요? 프랑스 감옥이 워낙 열악하기로 유명하지만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네요. 원작 빠삐용을 찾아보면서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작의 칭송받는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원작을 보게 되면 바로 비교글 올려보겠습니다. 7월 31일에 1973년작을 보셨거든요. 딴 게 와서 6월달 편에 같이 녹음해보죠. 1973년작 빠삐용 보았습니다. 오리지널 빠삐용. 얼마 전 리메이크작을 보고 오리지널 작품 생각이 거의 안나 찾아보았습니다. 역시나 마지막 장면 제외하고는 거의 새로 보는 느낌이더군요. 전체적인 내용은 리메이크작과 똑같은데 리메이크작이 몇몇 장면을 더 추가했구요. 45년 전 작품이니 당연히 영화의 기술적 완성도나 사운드 등은 지금의 기준에서 많이 모자른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 중 악어를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악어를 잡는게 위험하니까 주둥이를 묶어놔서 실제로 악어가 입을 못 벌리더군요. 크크. 또 마지막 장면에서 바다에 떠있는 코코넛 가마니를 물에서 받치고 있는 스텝의 다리도 그냥 보이구요. 다만 이런 부분 제외하고선 원작이 넘사벽으로 좋습니다. 주연 배우의 연기하며 영화의 분위기 마지막 그 쓸쓸함과 영우까지 원작이 훨씬 좋습니다. 근래에 홍콩 상황도 그렇고 인간에게 자유를 향한 의지가 없다면 존재의 이유도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을 상대하고 있는 홍콩 화이팅이고 일본 상대하고 있는 한국도 더 화이팅입니다. 홍콩 결국 지금 암울하죠. 미얀마도 지금 뉴스가 잘 안나오고 있는데 광주 저항정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권에서 이런 자유를 향한 움직임을 같이 끝까지 함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화는 빠삐용은 기억이 안나구요. 저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장면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 장면밖에 기억이 안나거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니 저 나이가 됐는데도 저기서 뛰어내린단 말이야? 그리고 그 뛰어내릴 타이밍을 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살펴보잖아요. 조리 같은 거 살펴보고 또 시험해보고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그 친구는 그냥 남잖아요. 탈출을 도와준 친구는 그냥 남게 되는데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옛날에도 그런 말도 있지 않나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벽에서 손을 놓을 줄 아는 그런 마음도 결단력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삐용 저도 좀 다시 보고 싶네요. 명작 옛날 명작도 재밌습니다. 바람과 함께 살아있다도 전 엄청 재밌게 봤는데 굉장히 긴 분량이지만 자 1부 마지막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미성년 요거 비교 감상해보죠. 6월 13일날 에나이 닉슨님이 써주셨네요. 미성년 감상했습니다. 김윤석 배우의 감독 데뷔작 기대 이상으로 깔끔하니 잘 나온 느낌입니다. 사족 같은 장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두 집안의 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친해지는 과정이 썩 매끄럽게 연출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화를 보고 있느라면 평소 김윤석 배우의 성격이나 삶에 대한 태도가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고 또 건너건너 들었던 김윤석 배우의 이미지와 비슷했습니다. 나이만 먹었지 하는 짓은 미성년자 딸들보다 못한 어른들의 모습을 때로는 우스꽝스럽게 그리다가 때로는 짠하게 그리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무난한 입봉작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 장면에 대해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처음엔 저건 엽기인데 했다가 금방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저 나이대의 아이들이라면 거리낌이 없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슬프기도 했고요. 그래도 좀 파격적이긴 했어요. 크크 덧글로 기생충에서 원래 집사역을 연기하셨던 이정은 배우가 잠깐 출연하셔서 강력한 포스를 보여주시는데 진정한 씬스텔러이시더군요. 크크 이렇게 써주셨고요. 저도 7월 24일날 썼는데요. 땡겨와서 읽어보겠습니다. 미성년 김윤석 배우의 첫 연출작이죠. 놀랐습니다. 평이 좋아서 기대를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각본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영화를 보면서 리얼하네 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인물들의 감정이 정말 생동감 있게 표현됩니다. 상투적이고 전형적인 인물 설정 대신 그 인물만의 생동감 있고 독특한 캐릭터 설정을 해놓았더군요. 살아있는 느낌 원초적인 느낌 영화 줄거리는 김윤석과 분류를 저지른 상대 여성이 임신을 합니다. 이 사실을 두 사람의 딸들이 각각 알아챕니다. 심지어 이 두 명의 딸은 같은 학교의 같은 학년입니다. 딸들끼리 우당탕탕 싸우다가 김윤석 아내 염정아마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들켰다는 걸 알게 된 김윤석은 계속 가족을 피해 도망다니고 결국 이 네 명의 여성 김윤석의 아내와 딸 그리고 상대 여성과 그 딸 이렇게 네 명의 여성끼리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김윤석 아내로 나온 염정아 배우 연기와 캐릭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역설정에게도 어른이란 것이 신체 나이가 아니라 정신 성숙도에 따른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극 중에 김윤석을 영화적으로 심판 퇴장시킨 것과 두 엄마가 그 외로움에 휘둘리는 것에 대주해서 두 딸의 대견한 모습들 그런 것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감정적으로 꽤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흔하지 않은 감정 표현도 나오는데 이는 그 캐릭터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들도군요. 인물의 내면과 감정을 곰곰이 헤아려보고 이해해보는 맛이 있고요. 녹음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말부가 상당히 깨더군요. 제가 비난했던 일본 영화 행복 목욕탕보다 더 괴기한 장면을 연출하죠. 10대 아이들이 할 만한 행동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 의미도 알겠지만 과연 저 행동과 자귀적인 해피엔딩빌이 자연스럽고 최선이었나 심한 회의가 들더군요. 그래서 녹음은 패스하고 그러나 영화는 추천합니다. 이렇게 생생한 감정이 잘 살아있는 영화는 흔치 않거든요. 배우들 연기도 다들 좋고요.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에서 중재한 캐릭터로 좀 욕을 먹었던 배우가 출연하는데 나름 괜찮더군요. 김서진 배우는 불륜 상대역으로 나오는데 이전과는 사뭇 다른 감정 연기를 보여주어서 좋았습니다. 이 배우도 선 굵은 연기로 유명해졌지만 이런 세밀한 감정 연기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더군요. 제가 아는 분과 정말 닮아서 소름이... 덧글로 극정 김서진 배우의 남편으로 이휴준 배우가 짧게 나옵니다. 사북 카지노 강원랜드에서 딸을 만나는 장면인데 매우 무책임한 어른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때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거 강막을 불법 매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제가 써놓았네요. 음... 이 미성년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네, 미성년 비교 감상을 해보았고요. 여기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일찍 끝나는 느낌 있네요. 제가 요 근래에 강신의 영화제를 위해서 오래 보지 못했던 영화들을 하나씩 챙겨보고 있는데요. 늑대 사냥을 봤습니다. 배우들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이름값 있는 배우들이 좀 나오고 청춘배우도 나오고 이건 녹음할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비판을 많이 받고 또 비판을 받을 여주도 크다. 비판 받아도 싸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는데 근데 저는 좋았거든요. 영화가 이 B급 정서를 보면 좋았습니다. 음... 개연성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극 중에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정말 흉악 범죄자들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호송하는데 그걸 비행기로 하지 않고 이제 배로 하게 된다. 그런데 그 배도 화물선을 어떻게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하게 되는데 거기서 흉악 범죄자들과 경찰들이 싸우게 되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흉악 범죄자들이 정말 흉악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 사람 죽이는 건 눈 하나 깜짝깜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고어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후반 지나가면은 그게 고어물은 고어물인데 이제 초능력물? 괴수물? 괴수라긴 좀 그런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변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센놈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것보다 더 센놈이 나오고 그것보다 더 센놈이 나오는 그런 계속해서 점점점 세지는 그런 영화인데 근데 이게 파워 밸런스를 잘 잡지를 못해서 많이 아쉬웠어요. 어떨 때는 사람이 주먹 한 대에 턱이 나가버리고 근데 또 어떨 때는 주먹 여러 대를 맞아도 멀쩡하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장르가 바뀌는 장르가 뒤섞이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초반에 나왔던 주인공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그것도 좀 신선하고 좋았는데 저는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빠르게 죽어나가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왕자의 게임도 그런 느낌이죠. 이런 충격 그래서 여러 가지도 할 말도 있고 영화 속에서 일본군의 생체 실험 거기에 동원됐던 조선인 조선 진영군 이 영화를 역사적으로 좀 재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리뷰도 보았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 것 같고 오래된 초능력자를 원하는데 딱히 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본군 생체 실험을 끌고다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쿨하게 B급 고어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B급 고어물를 정말 오랜만에 봐가지고 저는 좋았습니다. 뭐 사람 썰려 나가고 막 총 난사하고 이런 것들이 뭐 계속 나오니까요. 개연성이 좀 떨어지고 파워블랜스가 좀 깨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장르가 후원해 가면 쥐 섞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호불호 갈릴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주인공들이 초반 주인공들이 빠르게 죽어나가는 것도 비판을 하긴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늑대 사냥 B급 고어를 좀 쿨하게 보실 분들은 선택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금마무리 멘트인데요. 강시대 영화제에 설문을 돌리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2019년 6월달 편 2부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는 새벽 늦게 녹음을 해서 목소리 상태가 매우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헨닉스님 글부터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날 써주셨네요. 영화 한 편 미드 한 편 감상했습니다. 하이웨이맨 감상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이고요.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의 주인공으로 유명했던 실존한 미국 최악의 악당 커플 보니와 클라이드를 추적하는 전직 텍사스 레인저 대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레인저 대원들도 역시나 실존했던 인물들이고 실제 보니와 클라이드를 경찰과 FBI가 잡지 못하면서 희생자는 더 늘어나고 이 악당들이 신격화되는 현상을 보이자 전직 텍사스 레인저 대원에게 임무를 맡긴 거라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재미를 적절히 조합해서 괜찮은 영화로 나왔고요. 영화가 2시간 10분 정도로 다소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집중해서 감상이 가능했습니다. 주연은 케빈 코스트너와 우디 헤럴슨 배우가 맡았는데 워낙 관록이 있는 배우들이다 보니 연기도 준수했고요. 왠지 이 배우들 두 명 딱 서 있는 것만 해도 영화일 것 같은데요. 영화가 범죄자의 신격화, 영웅화 되는 것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데 정작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은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따로 그 당시에 시대상을 구글링 해봐야 겨우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군요. 그런데 어쩌면 이건 감독의 의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괜히 당시 시대상이나 범죄자의 과거 등을 구구절절 설명해서 영화를 늘어뜨리느니 그냥 극악한 범죄자는 이유 불문,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과 범죄자보다 그 희생자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 집중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속에 케빈 코스트너와 범죄자의 아버지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애가 원래는 착했었다. 지금은 너무 늦은 것을 안다. 부디 고통스럽지 않게 끝내달라. 라는 취지의 말을 범죄자의 아버지가 하는데 반면에 케빈 코스트너는 냉정하게 지금은 그냥 범죄자이자 살인자일 뿐 이라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보니와 클라이드는 끝까지 투항하지 않다가 결국 경찰의 총에 의해 비참히 사살되는데요. 단순히 범죄자를 처단하면서 오는 통쾌한 감정보다는 오히려 악당들의 죽음을 애석해하고 추모하는 대중의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주면서 씁쓸한 여운이 남게 하더군요. 이런 연출 또한 감독의 그런 의도가 드러난 연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지한 수삼을 좋아하신다면 추천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저 이거 보고 싶은데요? 하이웨이맨 왠지 좀 하드볼드한 느낌도 나면서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자 미드의 체르노빌도 보셨네요. 이것은 단연코 역대급 미국 드라마입니다. 미드입니다. 실제 미국에선 왕자의 게임 시청률을 앞질렀고 평점도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작품이고 대규모 폭발 장면과 재미를 위한 의도된 연출이 극도로 절제되어 있는 작품임에도 몰입감이 정말 괴물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제목만으로 알 수 있다시피 미드의 체르노빌은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 밤에서부터 시작해서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는 재판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총 5부장입니다. 아 사건의 진실이 재판으로 들어 났었나 보네요. 세월호 참사나 또 이태원 참사 뭐 요즘에는 다른 영어로 부르고 있는 듯 합니다만 그런 두 참사의 진실도 좀 밝혀졌으면 합니다. 고증을 무척 철저히 했다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당시 상황 재현이 탁월하고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인재였는지를 어렵지 않게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죠. 영화는 일단 시각과 청각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관객의 감각을 이용해서 일단 처음으로 수영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그것을 머릿속에서 조합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한 과정입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직관적으로 딱 보고 딱 듣고 딱 느껴지는 그게 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영화에서는 물론 여기는 미국 드라마입니다만 보면서 한숨을 얼마나 쉬었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저절로 한숨이 나오더군요. 이 작품을 보시면 원전은 없애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편리를 채우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인 원전이지만 잘못되었을 때의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은 많은 안전장치를 만들어 체르노빌과 같은 인재를 방지하고 있다지만 인간이란 항상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실수는 비단 잘못된 개설을 하고 잘못된 버튼을 누르는 것만이 아닌 이기적이고 아니란 생각을 품고 대비치 않는 것도 포함이고요. 또 후쿠시마처럼 꼭 인재가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자연재해로 대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미드 이후 또 구글링을 해봤는데 당시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초기 수습하는 데에만 거의 당시 소련에 1년치 국가 예산이 들었다고 합니다. 돈보다 더 중한 인간의 희생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바이오 로봇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터져나왔던 탄식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근래 감성했던 미드 중에서 임팩트 최고 작품성도 최고였던 작품이었습니다. 작품이 전 인류는 영어를 사랑해 라는 영어 사랑 작품이라는 것 한 가지만 제외하고요. 다큐 같은 사실주의 작품인데 러시아어가 아닌 영어를 사용하는 인물들이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평점 9.9999999999점 주겠습니다. 원래 10점 만점 주고 싶으셨는데 거기서 아주 조금 뺐다. 소련에서 터져나온 사건인데 영어를 쓰는 배우들이 나왔다. 이 점 때문에 조금 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 보고 싶은데 아직도 보질 못했네요. 체르노빌 그리고 앞서는 하이웨이맨이었습니다. 제가 6월 23일로 썼네요. JTBC 드라마 보좌관 4화까지 감상 전개 속도 엄청나게 빠르네요. 한 회라도 놓치면 이야기를 따라가기 버겁겠더군요. 몇몇 분들이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과 비슷하다고 평하시는데 전 그 작품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보좌관이 잘 돼서 시즌1이 시즌2까지 나왔는데 시즌2는 너무 축축 늘어져가지고 좀 보다 많았습니다. 여하튼 계속 읽어보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시즌1의 4화까지 보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배우 이정재는 이정재스러운 연기를 해주고 신민아씨 오랜만에 예쁘고 매력적으로 나오면서 연기도 안정적이라 좋네요. 맞아요. 신민아씨 정말 예쁘게 나오십니다. 거기 정장을 매번 입고 나오시는데 정장도 잘 예쁘게 아름답게 나오시더라고요. 신민아씨는 상당히 저활용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는 재밌더군요. 속도가 빠르다보니 자교적인 느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약간 마니악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OCN 드라마 구해저2 14화까지 감상하고 또 썼습니다. 원작은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 싸이비입니다. 저희가 녹음한 적도 있죠. 웹툰을 원작으로 삼았던 구해저1처럼 이번 작품도 싸이비 종교를 그리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싸이비의 줄거리는 댐 건설로 숨을 예정인 마을에 중년의 장로와 젊은 목사가 속한 싸이비 종교 집단이 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을 홀리는 가운데 동네에 건달 주인공만이 그들의 정체를 알아챘지만 워낙 행실이 나빴던지라 아무도 남자 주인공의 진실된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을 무엇을 기준으로 받아들일지 그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전개가 되죠. 예를 들면 싸이비 목사가 실제 환상을 본다거나 성수를 먹고 병이 낫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도 하죠. 드라마에서는 이와 달리 명확하게 선과 악을 나눈 채 전개됩니다. 아무래도 매체 특성 때문에 생긴 차이 같습니다. TV 드라마는 일반 대중이 보기 때문에 싸이비 종교 그 자체를 징벌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작품은 초반에는 좀 지루했고 애니메이션의 이야기와 본격적으로 맞닿게 되는 지점 남자 주인공이 장로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되는 그 장면부터 재미있어지더군요. 그리고 시청률도 점점 상승 엄태구 이손배우 등이 나오는데 저는 천호진 아저씨 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은 복합적인 역할에서 복합적인 감정을 연기하는데 그 모든 게 한 장면에 모두 담겨 나옵니다. 연기 정말 잘하시죠? 분량이 한정된 영화보다 TV 드라마는 개별 인물에 더 살을 붙일 공간을 갖고 있는데 목사 김형민 배우가 그러한 예입니다. 엄청나게 미쳐갑니다. 악을 악으로 알고 악행을 하는 자와 악을 선으로 알고 악행하는 자 이건 정말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갖고 있죠. 목사가 후자의 모습 악을 선으로 인식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결말은 상당한 반전으로 끝났는데 드라마는 어찌 될지 예상할 수가 없군요. 이렇게 제가 써놓았네요. 드라마 보좌관 시즌1, 구해조2 이렇게 제가 보고 써놨는데 2019년에 이정재씨가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이분이 2022년에 월드스타가 글로벌 스타가 될 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오징어게임이 시즌2 얼른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징어게임이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난 작품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재밌는 작품이고 잘 만든 작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즌2가 또 기다려지고 또 시즌2에서도 과연 글로벌 흥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보통 시즌1이 잘 된 드라마는 시즌2 가면은 질질 끌기 시작하는 게 시작됩니다. 감정이든 서사이든 뭐라든 빨리 좀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걸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에 그치는 그러면서 질질 끄는 리듬감이 축축 처지는 그런 게 되죠. 그리고 시즌1에서 잘됐던 요소들을 시즌2에서 그것을 대폭 확장하면서 사실은 그것들을 뒷받침해줬던 다른 요소들이 좀 많이 쇄악해지는 그런 잘못을 시즌2에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이 감독님이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시즌1만큼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시즌1만큼만 만들어도 정말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즌2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글 읽어보죠. N.I.닉스님이 6월 25일날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시대님 기생충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는 2회차를 아직 못 보고 있어서 아직도 감상글을 못 적고 있네요. 곧 극장에서 내릴 것 같은데 그 전에 서둘러 가봐야겠습니다. 방송 들으니 어떤 부분에서 강시대님이 실망을 하셨는지 좀 더 확실히 알겠더군요. 말씀대로 이제 예전 강시대님이 좋아하셨던 봉 감독님은 다시 안 올 수도 있을 텐데 심심한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모르죠. 또 나중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었다면서 서린의 추억 같은 작품 또 하나 내실지도요. 어... 제가 기생충을 어떻게 깠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은... 요즘은 예전 방송편들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조만간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Sing My Life 부셨다고 쓰셨네요. 한국 영화 수상한 그녀의 일본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일본어 제목도 수상한 그녀던데 Sing My Life라는 영어 제목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 제목으로 한국에서 개봉했더군요. 내용은 한국 오리지널 작품과 거의 비슷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고요. 여자 주인공의 연기도 좋고 소소한 재미와 적당한 감동이 섞여 있어 볼만합니다. 다만 이 영화가 원체의 삽입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화인데 일본판이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일본 노래가 나와서 감정이입이 잘 안되더군요. 일본 영화 특유의 손이 오그라드는 연출도 종종 등장하고요. 뭐 그래도 한류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외국 영화를 보는 재미가 나름 쏠쏠했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특별한 형제 보셨네요. 신하균 이광수 주연의 슈먼 감동물이고 실화바탕인 영화입니다. 아 이게 실화인지 잘 몰랐네요. 저도 이 영화 보긴 했는데 극장에서 조금 흥행하나 싶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더군요. 좀 뻔한 스토리와 예상되는 감동 포인트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두 남주의 연기가 좋아서 그 뻔함을 많이 잊게 해주더군요. 특히 이광수 배우는 평소 이미지가 워낙 코믹이라 그렇지 연기를 곧잘 합니다.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번 영화에서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인물을 연기했는데 표정 연기나 몸진 연기가 아주 좋더군요. 예전에 생선 탈수고 나오신 그 영화도 제가 녹음한 적이 있는데 작은 귀모의 영화였는데 네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신하균 배우는 우리가 의뢰 갖고 있는 장애인은 착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깨는 연기를 해줘서 좋았고요. 까칠하면서도 할 말 다 하고 그러면서도 편법을 일삼는 모습이 현실적이고 새롭더군요. 근데 생각해보니 휠체어 탄 최고의 악당인 글리스 형님이 계셨군요. 크크 이야기보다는 배우들의 연기가 주동력원이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파운더를 붙였다고 쓰셨네요. 이 영화 좋습니다. 아마 강시네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네 저도 이거 우리 에너아닉스님 추천으로 나중에 보았는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이 파운더 에너아닉스님은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읽어보죠. 영화는 전세계적인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실화이고요. 여러 사업을 실패했던 딕 맥도날드, 맥 맥도날드 형제 이름이 딕과 맥입니다. 이 맥도날드 형제는 새로운 스피디 시스템의 햄버거 집을 창업해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 작품 안에서도 나오지만 맥도날드 형제가 그것을 좀 빠르게 그리고 일률적인 맛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화를 시도했지만 현재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없었던 당시에는 지점이 본점의 영업 방식을 따르지 않아 프랜차이즈화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별로 올 일 없던 외판원인 레이 크록, 마이클 키튼 배우가 연기한 이 레이 크록이 밀크쉐이크 기계를 팔러 이 가게를 방문한 뒤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업을 미전역으로 확장해 나가죠. 영화의 제목이 파운더, 즉 창립자인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과연 맥도날드의 진정한 창립자는 누구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세계 어디를 가나 고민 없는 한 끼를 해결하게 만들어준 레이 크록을 창업자로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엄연히 맥도날드 형제의 이름을 땄으니 딥과 맥이 창립자라 봐야 할 것도 같고요. 그런데 원제가 단수형이니까 레이 크록을 창립자라고 제목에 답하는 셈이겠네요. 그런데 이 레이 크록이 분명 대단한 인물이긴 하지만 선한 인물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늦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맥도날드 형제와 맺은 계약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며 사업 파트너의 아내와 눈이 맞아 이혼 후 결국 이 남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드는 그런 인물입니다. 좋게 말하면 치열하고 냉정한 판단력의 인물이고 또 이런 인물이니 맥도날드 같은 거대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전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네요. 크크. 영화 끝나고 자막으로 이 이후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까지도 흥미진진했던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거나 극적인 연출이 없음에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맥도날드가 과연 어떻게 지금의 맥도날드가 되었는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6월 26일에 제가 넷플릭스 드라마 블랙선머를 보고 썼네요. 한국말을 하는 캐릭터가 있다고 유튜브에서 알려줘서 찾아보았습니다. 아마 다른 분도 이곳에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넷플릭스 좀비 인물이고요. 근데 기존 좀비 인물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호불호도 갈리더군요. 저는 점프 버튼을 누르면서 보니 괜찮았습니다. 초반에는 꽤 지루한데 초반에 나오는 캐릭터 설명이 이후 이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더군요. 짧은 챕터로 쪼개어 각 팀 각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됩니다. 좀비에게 물리지 않아도 사람이 죽으면 그냥 좀비가 되기 때문에 좁은 통로를 포복하며 함께 탈출하던 동료가 갑자기 좀비가 돼서 덤비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어느 에피소드는 좀비가 한 마리만 나오는데 이 좀비 때문에 계속 도망치는 인물을 그 챕터 내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갑자기 총을 잘 쓸 수 있게 된다던가 사람을 죽이는 것에 죄책감이 적은 부분 등은 아쉽기도 했지만 좀비물이 뭐 그렇죠 뭐 라고 제가 썼네요. 이 작품을 보면서 든 생각은 좀비라고 할지라도 저 형체를 아무 망설임 없이 죽이는 게 과연 인간성에 부합하는가 입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간성을 조금 엿볼 수 있듯이 좀비도 그러하지 않을까 뭐 기생충편에서 말씀드린 생존주의에 의한다면요 정말 쓸데없는 고민인데 지금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뭐 인간성 고민을 때냐 뭐 그런 거죠. 삶과 죽음에 대한 경계와 마음이 점점 옅어지는 게 좀비물의 개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좀비물을 좀 보다 보면 처음에는 꼭 자기 가족, 내 친구, 내 연인 그런 사람들이 좀비가 돼서 나타나요. 그러면 그 좀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뭐 고민하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결국 그 좀비를 죽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좀비들을 죽이게 되는 게 쉬운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좀비 모습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좀비 모습을 죽이는 건 쉬운 거죠. 그렇게 점점 인간으로서의 어떤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게 어떤 좀비물의 그런 뻔한 공식이기도 한데 이런 재난 속에서 여러 흉포함이 드러나는 면도 좀비물의 특징이지만 이처럼 아무 고민 없이 다른 존재를 말살하며 그 흉포함을 더 합리화시키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인물들이 빠르게 죽어나가는 점은 참 좋았습니다. 네 제가 일부 마지막에서도 늑대사냥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때도 좋아했었나 보네요. 이런 것을 주요 인물들이 빠르게 죽어나간다. 이런 대재난을 막고도 주요 인물들이 영웅적으로 살아남는 게 애초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시리즈 중반쯤 한국말로 구라치지마 개의 XX야 라는 대사가 적나라하게 영화들 속에서 들리는데 어찌나 구수하고 반갑던지 전체 분량은 꽤 짧아서 저처럼 점프 버튼 누르면 금방 시즌1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제가 써놨네요. 다음은 조닉3 이거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데이비 백업님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닉3 파라벨룸 호호호 개봉 당일 바로 달려가서 보았습니다. 개봉 첫날부터 조그마한 상영관에서 상영하더군요. 그래도 문화의 날 버프로 상영관이 거의 만성이긴 했네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조닉을 이리도 몰라주는 걸까요? 이번 작품은 광고도 꽤 해댔는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하는데 북미의 기준으로 저는 앞선 1편, 2편보다는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조닉 오라버니께서 킬러 세계에서 은퇴한지 5년만에 복귀한 것이다 보니 1편에서의 액션은 멋지면서 동시에 꽤 더 티했는데 점점 정성기 때 감이 되살아나는지 액션 매무새가 다듬어져서 이제 슬슬 매끈해지고 있더군요. 액션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10시 방향에 접근 2명 탕탕 사망 사망 전방 45미터에서 접근 1명 퍼복으로 접근 중 탕 사망 이런식의 말도 안되는 총격씬이나 주인공이 본인을 때려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적들의 모습을 담은 적과 사전의 합을 맞춘 듯한 격투씬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당연히도 다행히도 안 그래도 대사 없는 조닉 오라버니의 대사량은 더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계속 몸싸움이나 칼부림 총격 등등의 액션씬을 보여줍니다. 저는 구강 액션을 싫어하는지라 타란티노 작품을 제외하고선 하여튼 구강 액션이 없는 점은 깔끔하니 좋았습니다. 존익의 조력자이자 옛 친구인 할리베리 배우의 등장 이후부터 퇴장 전까지의 거의 모든 장면들은 아쉬웠습니다. 할리베리가 강인한 전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번 작품에선 딱히 제대로 싸우지 못하더군요. 동작이 느리기도 하고 적과의 핫발 혹은 총발 강아지발로 떼운 것 같았습니다. 정말 훈련 제대로 잘 받은 개가 두세 마리 정도 등장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뿌듯하더군요. 제 강아지들도 아닌데 말입니다. 음... 남성 배우와 여성 배우를 대조하다 보면 신체적으로 속도가 더 빠르고 좀 더 파워풀하고 이런 것들이 남성 배우들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은 영화에 나왔을 때는 여성 배우들의 그런 액션이 좀 느리고 좀 파워가 약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좀 있죠. 그 배우들도 영화 촬영 전에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다만 우리 마녀 1편의 김담이 배우 같은 경우도 훈련을 고되게 했다고 하죠. 여하튼 그러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더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감독들이 그거를 좀 보완을 해줘야 돼요. 뭐 편집을 해주던지 간에 액션 구성 혹은 카메라의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전체적인 연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죠. 이 영화에서는 워낙에 제 기대치가 높았던지라 아쉬운 점들이 눈에 띄긴 했지만 전작들과의 비교 없이 단독으로 놓고 보면 괜찮은 작품입니다. 우리의 바바야가, 존윅, 오라버니께서는 여전히 멋지고 강하고 섹시하고 더티하면서 슬릭하시고 더티와 슬릭은 거의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정말 웬만한 사람들에게 앵크크 시리즈의 후속작답게 굉장히 여러 나라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풍경과 온갖 기술 무기를 보유한 가진 적들을 구경시켜주어서 볼거리도 풍성했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릇이 좀 작은 사람인지 존윅2 정도가 딱 좋았습니다. 볼거리면에서요. 2021년에 개봉하는 4편에서는 이제 정말 다 죽었습니다. 호호 이렇게 써주셨지만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그래서 존윅4편은 2023년 그러니까 이 방송 녹음하는 기준으로는 내년에 개봉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고편이 떴습니다. 근데 지금 외색이 좀 짙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무술영화? 액션영화가 들어가다 보면 꼭 중국 아니면 일본의 옛날 느낌 사무라이라든가 닌자라든가 전통무술 중국의 이런 것들이 꼭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감독들이 자신들의 어린 시절 그때 많은 영화들을 섭렵할 때 중국이나 일본의 그런 무술영화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영화를 만들 때도 이런 것들을 좀 투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많이 실망입니다. 여하튼 아직 보지는 않았으니까 어떻게 나올지를 기다려야 되겠죠. 덧글들 써주셨습니다. 중후반부의 조닉이 흰 셔츠와 검은 수트 조합에서 검은 셔츠와 검은 수트로 올블랙 조합으로 환복하는데 장례식 드레스코드 같아 좋더군요. 호호 너넨 다 죽었어 이 느낌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바야가가 조닉의 닉네임 애칭으로는 적당치 않아 보입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바바야가는 조닉의 이미지 대비 너무 막 나가는 좀 징그러운 악당이지 않은가요? 아쉬웠던 점 하나 더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가 멋짐과 유치함의 경계선 상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어 좋았는데 그리고 결론은 언제나 멋짐이 유치함보다 더 컸죠. 이번 작품에서는 그저 유치하다 싶은 장면과 이야기 흐름이 종종 보이더라구요. 룰이나 맹세도 예전만큼 칼같이 지켜지지도 않구요. 규칙은 지켜야지 라는 것에서부터 얼어주고 규칙은 무슨 이런 걸로 바뀌는 느낌 둘 다 좋아해서 괜찮긴 하지만 조닉 시리즈의 미덕은 룰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나 싶기에 변해가는 모습이 좀 아쉬웠습니다. 규칙 준수 부분도 그렇고 점점 매끈하고 기교있게 화려해 보이는 액션도 그렇구요. 전반적으로 괜찮은 작품이긴 한데 또 전반적으로 조금씩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1편 2편처럼 죽이는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흔치 않던 매력이 점점 흔한 매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키아노 리부스라면 다 좋습니다. 크크크 그의 앞에서는 아무리 잘난 젊은이들이 와도 안됩니다. 나이가 깡패라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스대로 시리즈 5편까지 나온다면 키아노 오라버니 황갑이실때 5편이 개봉하겠네요. 황갑잔치때 내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구요. 아 그리고 에너의 닉스님도 이거 보고 써주셨네요. 조닉 챕터 3 감상이었습니다. 조닉 세계관이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만듦새는 여기저기 구멍이 있지만 존윅은 그런 맛이 있어야 하는 영화이니까요. 음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영화에 아쉬운 부분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그것을 덮고서 영화를 몰입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세계관이 중요한 거고 영화 속 세계관이 근데 이 존윅은 그 세계관을 정말 잘 구축해 놓았다. 오히려 이번 편은 전편들보다 삐끗 감성이 덜 한 것 같아 조금은 아쉽더군요. 한평론가는 이 영화가 자본주의의 비정함을 담고 있으면서 자본주의의 여러 폐해와 틀을 하나씩 무너뜨려 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통쾌함을 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공감가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거창하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챕터 4 빨랑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7월 2일날 보고 써놨습니다. 존윅3 저는 2편보다 훨씬 재밌게 봤고 1편과 동일한 점수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존윅3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재키팡님이라고 액션 전문 영화 유튜버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존윅3였나? 존윅 영화에서 액션이 허술한 점?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지적해 주신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존윅3편 근데 제가 2019년에는 굉장히 흥분해서 좋게 봤던가 봐요. 앞서 데이빗 백권님이 지적하신 규칙과 반칙 부분도 확연히 화면에 표현되고 저는 신의에 집중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신의 오토바이 장면들과 사막 장면은 의도는 알겠는데 공감은 되지 않더군요. 내일쯤 간단히 녹음해 보겠습니다. 데이빗 백권님이 다 꿀주셨네요. 오! 재밌게 보셔서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저는 1편, 2편, 3편 순으로 좋았습니다. 방송편 기대 기대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답글로 데이빗 백권님 1편, 2편, 3편 순으로 좋았다 라고 적어주시니 잊었다가 다시 생각났네요. 그냥 공중에 팔 휘두르는 장면도 보이더군요.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친 느낌이 많이 정제된 느낌이었습니다. 23년 내년에 4편이 개봉하면 시리즈몰로 1편, 2편, 3편, 4편 이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액션 연출이나 액션 느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비교하면 좋을 것 같고 조닉3 방송편 페이지에 데이빗 백권님이 7월 10일날 써주셨네요. 깨악 조닉3 방송편 기다렸습니다. 너무 좋네요. 크크크 너무 말을 많이 하셨다고 해주셔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간결하게 녹음하셨던 걸요. 저는 분리하게 짧아서 아쉽다고 느꼈을 정도입니다. 특히 동양무술과 연관지원 말씀하셨던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라. 방송 듣고 나서 제가 써놓은 후기 다시 읽어보니 적과의 합을 맞춘 듯한 액션이 없어서 좋다 라고 해놨는데 왜 그렇게 적어든지 모르겠네요. 이번 편에서는 상대의 배우들이 공격받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종종 보였고 강신의 수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격당하고 나서도 불필요하게 호들갑 떨며 나가 떨어지는 장면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앞으로 나올 작품들에서는 1편의 느낌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긴 힘들 것 같지만요. 크크크 이미 너무 진화해버린 그의 액션 스킬 이렇게 써주셨네요. 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키팡님 그 액션 전문 유튜버 그 영상을 보면은 실제 배우들이 액션 연기를 하다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뭐에 맞아서 쓰러지면은 화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쓰러져서 이렇게 꼬물락꼬블락 그런 모습이 카메라 안에는 찍히지 않아야 되는데 이 조닉 3편이었던가 하여튼 조닉에서는 이 영화에서는 그런 모습도 같이 담겨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객의 시선이 분산되는 거죠. 그리고 저 쓰러졌던 배우가 천천히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조닉이 다시 자기와 상대해주기를 기다리는 싸워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악당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화면 안에서 사실은 그게 화면 바깥에서 그런 준비동작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현실성이 확 떨어지는 거고 관객의 시선이 분산되는 거고 감정 몰입도 깨지는 거죠. 지금 저 아는 원래는 생과 살을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인데 나와 싸워주기를 기다리는 마치 사인을 받기 원하는 그런 팬의 모습처럼 그러고 있으니까 악당이 이게 안되는 거죠. 아 그리고 수지님도 7월 15일날 조닉3 방송편 페이지에 써주셨네요. 강신혜님 이번 방송편 잘 들었고 모든 내용들 다 공감되었습니다. 이쪽 투자자가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편은 악당 쪽에 동양인이 많이 나오더군요. 그 영향 때문인지 방송에서 언급하신 대로 동양무술적인 합을 맞추는 액션 연기가 좀 보였습니다. 일부 장면은 좀 심할 정도였죠. 이 부분 저도 좀 아쉬웠긴 했지만 그래도 대세에 지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편 2편은 VOD로 예습했고 3편은 영화관에서 봤는데 아 타격감이 정말 예술이더군요. 분명히 화면은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데 통쾌하게 미소가 지어지게 만듭니다. 하하 그리고 뚱뚱하지도 않은 주인공 키아노 리부스가 뒤횱뒤횱 뛰어다니는 장면들이 처음엔 왜 저렇게 멋없어 했다가 이제는 이런 것도 귀엽게 보이더군요. 중얼중얼거리는 듯한 대사들로요. 존윅에 빠져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경 지식 없고 잘 이해를 못하신 채로 옆에서 같이 본 사람은 중반 이후 계속 자더군요. 크크 이렇게 써주셨네요. 세계관에 빠져들냐 아니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같이 써주신 조닉3 비교감상 해봤고요. 이제 내년에 2023년에 조닉4가 개봉하는데 예고편 보니까 상당히 걱정됩니다. 사실 그것도 개봉하면 제가 보고 조금 냉정하게 녹음해 보겠습니다. 조닉3 비교감상 이었고요. 6월 28일날 데이비 백건님이 더보이 보시고 써주셨네요. 슈퍼 히어로의 힘을 가진 소년이 흑화하면서 악한 마음을 가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죠. 예컨대 슈퍼맨이 어렸을 때 착한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그것을 화면으로 구현해낸 그런 영화인 거죠. 예를 들자면 진짜 슈퍼맨의 어린 시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데이비 백건님의 글입니다. 이 작품 꼭 극장 관람하고 팠는데 잠시 한눈판 사이에 극장에서 자취를 감췄더군요. 뒤늦게 VOD로 감상하였습니다. 간만에 접하는 견적이 나오지 않는 작품이어서 기대했는데 크게 이렇다 할 감흥이 남진 않습니다. 제목이 영 마음에 들지도 않고 영어 제목과 한국판 제목 둘 다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막상 열어보니 별것 아닌 선물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주인공 소년 역을 맡은 잭슨 A. 던 배우의 연기는 좋았습니다. 이 영화가 필모그래피상 첫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고 잘 연기하더군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도 이 더보이는 좀 아쉽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맨이 좀 흑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악당이 강해야지 그 작품이 세계관이 재밌기 때문에 다음 글 읽어보죠. 7월 1일날 6월편 페이지에 써주셨네요. 에너이닉스님이 안녕하세요. 주말에 영화 좀 달렸습니다. 간단간단 적어보겠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미래의 미라이 감상했습니다. 일본어를 읽으면 미라이노 미라이입니다. 재미있습니다. 전작인 괴물의 아이보다는 괜찮았는데 호소다 맘으로 표 영화치고는 많이 심심했습니다. 역시 이 감독도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는 대표작이 늘 딴지를 거는 느낌인데요. 또 제가 육아의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더 공감이 안 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간만에 본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소소한 재미도 있고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남자아이 쿤 목소리 정말 이상했습니다. 생 얼음 목소리도 나오고 적응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거슬리더군요. 일부러 이런 건지 흠 미래의 목소리일까요? 전 이거 5월달에 한번 녹음해볼까 까지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여기 나오는 그 아이의 천지난만한 모습들 그리고 그 표정 이런 것들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영화 자체는 좀 재미없었습니다. 그대 이름은 장미 도 보셨네요. 안 보려고 했던 작품인데 강신혜님 감상평 읽고 괜찮을 것 같아 감상했습니다. 하연수 배우가 나오는 과거 장면은 상당히 별로였습니다. 세트도 1970년대 배경영화에 매번 등장했던 그 세트이고 노래를 하는 세트나 분위기도 세시봉의 그것과 너무 비슷하다군요. 대신 유호정 배우가 나오는 모든 장면은 좋았습니다. 뻔한 이야기이고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올지도 뻔했지만 유호정 배우님 연기가 좋아서 사실은 예뻐서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뻔한 이야기의 포장도 나쁘지 않았고요. 특히 IMF 시절 부분이 좋더군요. 국가가 부도난 상황에서 평범한 서민들이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 혼란한 시절 묘사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름 좋은 영화인데 너무 소리소문 없이 묻혀져 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영화였습니다. 그대 이름은 장미 미래의 미라이 써주셨고요. 그리고 알라딘을 써주셨는데요. 요거는 비교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야 닉스님 글부터 알라딘 감상했습니다. 이 영화 800만 명이 넘었던데 아마도 지니가 마법을 부린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 정도까지 흥행할 작품이 아닙니다. 영화 너무 엉성해요. 많이 졸리웠고요. 원작 애니메이션이 훨씬 좋았습니다. 자스민 공주가 너무나 완전 3천만큼 예뻤던 거 빼면 거의 윌 스미스 혼자 다 하는 영화입니다. 진짜 이 영화 윌 스미스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가이리치 감독은 이제 완전히 다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네임별류의 감독이라면 그게 흐림이나 짜임새를 좀 더 치밀하게 했어야 했는데 지니의 재롱과 화려한 볼거리로 대충 떼운 느낌입니다. 메인 주제곡이 나올 때도 그렇게 짜릿함이 없었고요. 오히려 예고편에서 A Whole New World가 잠깐 흐를 때가 더 짜릿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한국에서 흥행하려면 젊은 층의 여심을 잡아야 한다가 다시 증명된 듯합니다. 마치 못해 여친 따라 이 영화 본 남자분들 많을걸요. 크크. 하긴 데이트 무비로는 이만한 영화도 없긴 합니다. 덧글로 봉준호 감독님이 인터뷰 중에서 뮤지컬 영화는 정말 이해 못하겠다. 이야기를 하다 뜬금없이 노래를 하다니 이상하지 않는가. 라는 식의 말씀을 했다고 하시네요. 저는 뭐 뮤지컬 영화를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지만 그 인터뷰 기사를 읽고 이 영화를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는 느낌도 들더군요. 아니지 이건 그냥 영화가 별로여서 그런 걸 겁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도 뮤지컬 영화 딱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지도 않고 뮤지컬 영화를 봤다고 해도 정말 좋게 봤던 영화는 손에 꼽는데 이제 12월 달에 안중근 의사의 뮤지컬을 영화로 옮긴 그 영화가 개봉을 하죠. 아...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안중근의 영화를 해서 한번 보러 갈 계획이긴 합니다. 자 수지님도 7월 9일 날 써주셨는데 땡겨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알라딘 봤습니다. 지난 주말 갑자기 서너 시간 정도 시간이 나서 그냥 영화관으로 가서 표를 사려고 보니 존익을 보고 싶었으나 당시 시간대엔 없었을 뿐더러 다른 시간대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끝물이었나 봅니다. 알라딘도 사실 끝물 일어나요.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미국식 애니메이션의 그림체를 별로 좋아하라 하진 않습니다. 오... 저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서 그런가? 그리고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느낌들? 그런 것들이 좋아서 3D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지 않고 저도 미국식 애니메이션의 좀 그런 그림체? 별로 땡기진 않아요. 그래서인지 알라딘 실사판을 오히려 더 부담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만큼 잘 실사화 했었던 걸까요? 내용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고 배우들 연기나 화면, 구성, CG, 음악 모두 마음에 들었습니다. 간만에 본 영화 측은 부담없이 잘 봤습니다. 뮤지컬을 자주 보진 못하지만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뮤지컬 같은 영화들은 영화적 완성도를 떠나서 제가 좀 점수를 잘 줍니다. 음... 원래 뮤지컬을 좋아하시는군요. 블로그에 간만에 글을 쓰면서 돌아보니 감상은 못 남겼지만 그동안 기생충하고 롱 리브 더 킹 봤습니다. 다운된 영화력이 좀 상승되면 더 자주 남겨보겠습니다. 아울러 더위가 갑자기 다가오는데 모두 건강하세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데이비백권 님의 답글로 오, 수진님이시다. 크크, 장마철 건강 조심하고 계시죠. 저도 알라딘 재밌게 보았습니다. 4DX나 스크린X관에서 한 번 더 보고 싶네요. 수진님께서도 일반관에서 보셨나요? 라고 물으셨고 수진님이 또 답글로 일반관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데이비백권 님은 저번 달, 5월달 편에서 재밌게 보셨다고 써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이거를 왜 한꺼번에 다 읽지를 않았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알라딘 엔아니스 님은 좀 아쉬웠다. 이렇게 써주셨고 수진님하고 데이비백권 님은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뮤지컬 영화를 해서 네, 알라딘 비교 감상이었고요. 자, 2부의 마지막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트위터 글인데요. 5월 15일날 써주셨던 건데 제가 지금 읽게 되네요. 연주님이 써주셨습니다. 트위터로 내가 처음 트윗을 시작하고 거의 처음 트친 신청한 게 강신의 수다였다. 영화를 좋아하니 어찌하다 글이 되었는데 그의 팟캐스트 방송도 재밌게 들어왔다. 나는 강신의 수다가 좋고 의리도 있고 그래서 남다른 감회가 있다. 그는 너무 착한 것 같다. 덜 착하세요 강신의 수다님 저도 덜 착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컴맹이라 4월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등등 이런 거 참여를 못한다. 머리에 쥐가 나서 아날로그 인류, 인종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연주님. 지금은 이제 송자라는 닉네임으로 트위터 활동하고 계신데 방송 트윗을 제가 방송 때마다 올리는데 그때마다 좋아요 버튼이라던가 리트윗도 해주시고 계속해서 청취해주시고 관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트위터 시작하시고 나서 거의 처음 저를 팔로잉 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팔로잉하고 계시고 청취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의리밖에 없죠? 저희 방송 의리가 최고인데 제가 청취자분들과의 의리와 약속을 좀 많이 소홀히 했죠. 한동안 방송 업데이트를 잘 안 하고 청취자분들을 잘 못 챙기고 블로거도, 천재도 그렇지만 좀 소홀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달에 제가 2022년 청취의 영화 결산 설문을 돌리니까요. 이번에는 좀 간편하게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 세분화해서 하는 것도 재미있긴 하지만 그러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간편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막 세분화해서 감독상, 작품상, 여우주영상, 나무주영상 이렇게 다 나눴던 이유가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대부분 뭐 2022 베스트 10 뭐 이런 식으로 쭉 뽑고 그 정도에서 그치지 저희처럼 그렇게 세분화해서 청취자분들 혹은 구독자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건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큰 매체 말고는 그래서 저는 뭔가 좀 다르게 하고 싶었었죠. 옛날에 그것이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부담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처음 청취자분들과 다시 꾸리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간편하게 설문을 돌릴 생각입니다. 송자님도 그때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포털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새로 이전한 블로그도 찾아오실 수 있고요. 트위터에도 저희 강신수다 검색하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팔로우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어플 플로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쥐약 그리고 구글의 팟캐스트 어플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아이튠즈 쪽에도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여러분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은 댓글이나 블로그나 트위터 쪽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고민해보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제 월드컵이란 말이죠. 아 이 월드컵에는 모든 국민들의 눈길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저희 같은 소규모 팟캐스트 약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그런 시기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설문 제가 11월 중에 공개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림 방송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는 아마도 영화 한국 영화를 들고 찾아뵐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요즘 코로나가 다시 극성이죠. 네 무섭습니다. 코로나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